어? 요즘 학원 도통 안 나오고. 무슨 일 있어? 아니, 무슨 일은 아무 일도 없다. 그럼 다행이고. 난 괜히 내가 준 것 때문에 너한테 무슨 일 생기는 건 아닌가 걱정돼서. 걱정하지 마라. 내가 잘 갖고 있으니까. 오늘은 학원 꼭 와. 그쪽에서 보자. 세연아. 응? 내가 당분간은 학원 안 나갈 것 같다. 왜? 돈이 없다, 돈이. 그러니까 그게 엄마가 알면 맞아 죽을 거고. 너 본격적으로 글 써보려고? 아, 아니 그게 아니라. 뭐야, 아니 그게 뭐가 아니야. 오, 야 박찬호. 멋진데? 내가 응원해준다, 팍팍. 글 잘 써. 간다. 일취월장이로구나. 청출어람이다, 청출어람. 진짜 놀라운 게 뭔 줄 알아. 이렇게 네 이름을 가리고 보아도. 박찬호 만의 리듬이 느껴진다는 거지. 아주 잘했어. 이건 쌤이 좀 챙겨놓을게. 알지, 신서정? 네. 서정이가 글도 참 잘 썼는데. 고맙습니다.